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가 또다시 나훈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나훈아 신드롬입니다 온통 모든 사람들이 나훈아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나훈아의 신곡 테스형이 음원 사이트 스트리밍에서도 그 스트리밍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30일 나훈아 콘서트 이후 그 콘서트에서 세 곡의 신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자 네 개 애인이 생겼어요 그리고 명자 테스형 이 세 곡 중에서 타이틀곡은 네 개 애인이 생겼어요 그리고 테스형은 세 번째인데 이 신곡 세 개 중에서 테스형이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원 사이트의 스트리밍 수가 무려 이렇습니다 보시겠습니다 3700% 말하자면 37배가 늘었다는 건데요 이 통계는 전주입니다 그러니까 콘서트가 있었던 1일부터 3일까지 포함해서 그 주의 스트리밍이 그 전주보다 37배가 늘었는데요 콘서트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난 30일 이후의 증가 수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증가 폭이 37배 37배보다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곡 세 개 중에서 지금 테스형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음원 사이트의 스트리밍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10대에서 30대 젊은 층이거든요 말하자면 나훈아의 이 노래가 젊은이들에게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증거예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자 이 신곡 세 개 중에서 테스형이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그 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쳐있는 코로나19 때문에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뭔가 위안을 주는 거예요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2절에 가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그 국민들의 신정을 대변하는 가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기가 타이틀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끄는 것은 지금의 시대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노래가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자 2절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어렵다는 얘기죠 이 여린 나에게 이렇게 아픈 세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 멜로디 해서 지금 음원 사이트에서도 그 스트리밍 수가 엄청나게 폭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나훈아 콘서트 이후에 이 테스 형 뿐만 아니라 그 전체 곡, 말하자면 나훈아 곡 전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니 뮤직의 음원 사이트입니다 자 지니 뮤직의 음원 사이트의 통계인데요 나훈아 전체 곡 스트리밍도 전주에 비해서 2.6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나훈아의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멜론의 음원 사이트의 순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음원 순위 중에서 트로트 부분만 따진 건데요 나오는 건데 지금 테스 형이 보이시죠? 5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5위입니다 대단합니다 지난 30일에 콘서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 6일 화요일이니까요 근 한 일주일 만에 나훈아의 테스 형은 무려 음원 사이트의 5위를 장악한 거예요 대단합니다 대단하다는 표현 외에는 또 다른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겠습니다 이 테스 형 뿐만 아니라 이날 콘서트에서 불렀던 공 사내 홍시도 음원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공은 3.5배가 늘었고요 그리고 사내는 3.2배 그리고 홍시는 3배의 스트리밍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박성서 대중음악평론가는 이러한 현상 이 나훈아 신드롬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메시지를 귀에 쏙 들어오도록 쉽고 단순하게 만들어서 부른 것이 나훈아 음악의 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정덕헌 대중문화평론가도 또 재미있는 평론을 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것은 유니크한 거다 독특한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트로트 가사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연가를 떠올리는데 이 테스형은 상상하지도 못한 소재와 진솔하게 질문을 던져준 가사를 다른 사람도 아닌 나훈아가 불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 2500년 전에 대철학가죠 소크라테스를 소재로 그것도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이라고 부르는 반전의 미가 이렇게 엄청난 인기머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나훈아 콘서트가 이렇게 흥행을 하고요 엄청난 폭발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 자체가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훈아가 15년 만에 방송에 출연한 점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스터 트롯이 일궈낸 트롯의 부흥이죠 트롯의 부흥 때문에 그걸 편승해서 이 나훈아 콘서트도 이렇게 엄청난 폭발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에 어려워하는 국민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트로트 이 무대 이 웅장한 무대를 보면서 위로와 희망 이런 것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특히 나훈아가 출연료를 한 푼도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훈아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무대였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나훈아는 이 무대를 꾸미면서 KBS 측과도 어느 한 곳 마음대로 자르거나 편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소신 발언이 그대로 나갑니다 재방송에도 그대로 나간 겁니다 개런티도 받지 않는 나훈아가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최고의 무대를 꾸미고 내가 모든 것을 쏟아낸 이 무대를 편집하거나 의도적으로 말하자면 변형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주문이 있어서 이런 멋진 무대를 꾸몄기 때문에 이번 공연이 흥행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이 나훈아 콘서트를 기획한 KBS의 간부의 얘기인데요 이 공연을 추진하면서 연출하면서 나훈아의 주문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 말하자면 나훈아는 KBS가 요구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훈아가 KBS를 더 연출을 해서 이런 무대를 꾸몄다 그래서 이 PD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다 너무 어렵다 결과는 생각보다 엄청난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탕터가 나훈아 콘서트의 신곡 3개 중에서 지금 테스형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서 음원 사이트에서도 스트리밍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뉴스탕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하는 거 알고 계시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